자 다음은 갑상선이에요 갑상선으로 결절로 수술을 많이 하죠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의학적 수술인 2cm 이상인지 아니면 2cm 미만인지 수술에 따라서 꼭 필요한지에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가 관련이 있고요 이 부분은 수술비 정액으로 보상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메리츠 딥에서 지금 부지급으로 처음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20년도에 판매될 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담보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엔드 수술비마다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 기준으로는 회사비가 50에서 200만원까지 보상이 되고 있고요 금융감독에서는 새로 검토를 한다고 하는데 결국 부지급으로 지급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 수술비 보험에서 갑상선 결절로 수술하면 500에서 1000만원 2000만원까지 나온다고 수술비 보험을 많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3개 날개 가입해서 갑상선 결절로 아프지도 않는데 수술해서 여기 뭐 쟤가지고 주사로 하면 5분 안에 끝난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거의 병원비가 많이는 안되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식소에서도 병원비가 보장이 되고 수술비 보험 2000만원씩 되니까 3군데 가입해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1호까지 보험금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설계사가 문제죠 설계사가 본인도 하지만 이거 선동을 해요 고객님 갑상선 결정 돈 버시겠어요? 수술비 보험 3개 가입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수술하면 거의 5천에서 1억 정도 나온대요 그런데 정작 그 설계사 수술비 보험은 그 설계사 코드로 가입을 안 시켜 왜냐? 수술비가 막힐 수도 있고 나중에 조사가 나오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시고 제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또 커미션 받고 또 브로커처럼 백내자 4초절비인지 삽입술, 갑상선 이거 다 브로커가 있어요 그래서 5천 1억 그렇게 받는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죠? 2cm 이상만 여러가지 검사 결과지 통해서 보험금이 나오고요 2cm 이하는 보험금이 안 나온다 그래서 2cm 이상, 근데 2cm 이상 되려면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특히 M사에서 D사에서는 2cm 이하는 무조건 부지급하고 있다 법정 소송을 하던가 이해도 일단 보험회사에서 유리하게끔 해석이 되기 때문에 2cm 이상만 된다 지금은 워낙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실거면 지금 말고 나중에 하세요 지금 하시면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